설탕, 여기다 이제 놓을 거 미리 다 준비해야 돼. 네, 설탕. 설탕 준비하세요. 그리고 저 고추장 필요하잖아요. 인스턴트 분말로 된 거는 설탕 얼마라고 그랬죠? 설탕 한 숟갈. 여기는 한 숟갈 반이에요. 준비하세요, 설탕을. 설탕 준비했고 이거 같이 쓰면 되고, 저랑. 아예 이따 넣기 좋게 쨔그만 데다가 아예 준비를 하세요. 한 숟갈 반이 아니라 한 숟갈 반이에요. 한 숟갈 반. 여기가 이제 춘장. 그리고 이제 분말가루이신 분들은. 한 숟갈. 한 숟갈 이렇게. 준비. 그리고 간장. 거기 고춧가루 얼마라고 그랬지? 고추장. 저는 고춧가루가. 저는 없어요, 고춧가루. 없어? 저는 고추장이에요, 고추장. 네. 고추장 준비. 일부러 저 헷갈리게 하시려고 일부러, 그렇죠? 근데 제가 다 보고 있어요, 지금 저기 앞에. 다 나와 있어요, 지금. 재밌어? 네. 그거 떠, 떠서 거기다 놔. 우린 고추장 필요 없어. 한 숟갈. 이 정도 한 숟갈이면 되겠죠, 이렇게? 한 숟갈 퍼 써야죠. 자, 이렇게. 한 숟갈. 준비. 아, 니네 쪽이야. 이거 제 거예요. 아, 그래, 그래. 자, 준비했고. 그다음에 식용유 어떻게 했죠, 식용유? 물 3컵. 각자 물 3컵. 물 3컵. 자, 각자. 미리 준비해놓으세요, 이따가. 헷갈려. 네, 32호 질문을 해요. 참고로.